국방홍보원이 나의 군 생활백서라는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방홍보영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공모 주제는 나의 군 생활백서로 장병에게 귀감이 되거나 알리고 싶은 부대 이야기 등 대한민국 국군을 홍보할 수 있는 주제면 모두 가능하고 8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장병과 군무원, 일반인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시상은 최우수상 한 편과 우수상 한 편에는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상금과 국방부 장관 상장이, 특별상 세 편에는 100만 원의 상금과 육회공군 참모총장 상이, 장려상 세 편에는 50만 원의 상금과 국방홍보원장 상장이 수여됩니다. 입상작은 오는 11월 중 발표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국방부와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